오 굉장히 깔끔하고 간볼때도 굉장히 심심으로 돼 있어서 야 이거 좀 생활하기 편하겠다 본인 얼굴과 손에 간단하게 씻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좋다 살살해 죽을까요? 형들 내일모레 불옥이라고 해 숨이 세상에 와 이해 꼭 군대가 이런 FN 병사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? 뭔지 몰랐는데 토라의 봉이네 저는 앞길에 티 입고 왔는데 흑이 묻을 줄은 되게 질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 힘듭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못하는 건 절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큰일 났네 가방을 안 갖고 왔어요 어지럽다 얘기했다가 가방에 뭐 있는데요? 알로에 알로에? 알로에 알로에를 갖고 왔어요? 알로에 저는 헌병대 네? 헌병대요? 군탈진 헌병 간 표창을 받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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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됐습니다 저 벌레 어 이거 뭐 이거 메뚜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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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불이 있어요 옆불이 밖에는? 살려줘야 되는 위험이 아닌 것 같아요